무엇을 먹을까? 걱정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? 걱정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들핀 꽃들을 바라보아라 너기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진 들꽃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? 무엇을 입을까?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사ilo